네? 자 어쨌든 시작하자 아 그리고 그 걸쇠 아 그 걸쇠 그 여자 대통령 그거 하는데 그렇게 입어도 심리에 안 걸리나? 이게 뮤직비디오 자체가 이거 씻고생각? 빨간바다님 어서오세요 배고프다 멘탈이 엄청 떨어졌는데? 야 너 일로와봐 야 체스터 일로와봐 일로와봐 음 오 아니 네? 네? 뭐지? 하아.. 돌도 해야되는데? 돌도 좀 캐고 다녀야 되는데 돌보니까 돌이 생겼네? 머리부터 발끝하지 예뻐 예뻐 어? 저거 가지러 가고 싶은데? 가지러 갔다가 애들 막 태어나오겠지? 그래도 가지러 가고 싶은데? 어? 여기 어디로 통하는 걸까? 오우 여기 뭐 늪지는 오우 오우 멘탈 마이너스 십오 꺼 인것같ен데 동굴 동굴 웜홀 왔따바따 하면 아 저게 동굴이에요 동굴 저거 깨면은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오는데 아 여기도 뭐 별다른 건 없네 저번에 늪집으니까마 그 텐타클로 함정만 들어오는데도 있고 그러 드라 어 오 오오오오오 역시 갑옷은 입으니까 갑옷 안입으면 정말 못 다니겠습니다 오!!! 이게 맞아요... 자원 수급하러 앵벌이 하려고 왔다갔다 하는거 아니면 로그스트가 80% 감 대비죠? 뭐니 소리야 이게? 어? 크레인이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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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er 바로 이건데 저걸 깨면은 동굴로 들어간단 말이죠 음 여기가 여긴 탐험하기 정말 좋겠다 여기가 정말 최악이다 최악 근데 최악을 거의 다 했어 얻은 것도 많구요 돌은 천주에요 돌 미친듯이 많아 나는 그 반대뿌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왜 가까이 가면 불이 꺼지지 아무도 없는 척 하는건가 겁쟁이들 애들 되게 겁쟁이니까 이 세계에서는 돼지들이 되게 약자인가봐 툭하면 돼지 머리 꽂혀있어가지고 창에 꽂혀있고 애들 다 냉장고에 있는거 다 썩어있는거 않나 안 썩었네 안 썩었네 어둠 느끼는 잘 느끼는 근데 어디가 어떻게 깊을 죽일 한번 아.. 육포를 이제.. 고기를 육포를 거의 다 바꿨네 이제 고기가 하나도 없어 일단 이것 좀 정리해 놓을까? 테스트 이거 뭐야? 힐? 힐 돼지 꼬리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좀 쎈 애 나올 때 쓰자 이건 뭐하는거지? 그냥 힐인데 여기 여기 한번 사용했다는게 뭐에요? 이거 지금 만들어 놓은건데 나 죽음 여기서 부활하라고 저거 해 놓는게 좋은거 아니야? 호박쿠키는 뭐 어떻게 만드는건데요? 요리소죠? 그냥 요리소는 별로 누릴생각이 없는데 괜찮아요? 귀찮으면 귀찮기만 할거같아 지금 이것도 다 사용못하는게? 지금 이것도 다 사용못하는게? 저는 어떻게 씁니까? 난 더 배웠겠지? 이거 이거 걸어놔야지 이거라도 걸어놔야지 놀래기거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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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꼴두기 호박 하나 남꽜있네 꼴두기 호박 하나 남꽜있네 뭐야 그러면 자아 제가 행운 뱀다 음 흐박파이 큰고기 두개 큰고기 두개 꿀 두개 큰고기는 지금 어 호박파이 호박파이 하나 더 아이고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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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은 내가 기르는 벌들이란 말이야 내가 기르는 벌들인데 야 니네 그러는게 아닌데 택배집에 들어가 인마 자야지 자야지 내일 위로할거 아니야 자 인마 오지마 그래 빨리 들어가 아 아 아이고 아 아다 이거 모을때마다 한대씩 맞아야되나 이거 꼭 앙미넨 마셔야되나 이거 모을때마다 한대씩 꼭 마셔야되나 어 참 음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어 꿀도 한번 아 잠깐만 다른 야채도 넣어보자 뭐 나오려나 당근 당근 넣어보고 음 야 달걀도 넣어봐 달걀도 넣어보고 네 눈커픽 먼저 오세요 오래간만 오래간만 이시네요 음 꿀도 한번 넣어볼까 그럼 이런 뭐 나오지 달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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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이상한거 났잖아 저거 저거 에너지 참는거 아니야 좀 먹자 그럼 똥이 다섯개 있는데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도 해놔야되는데 시간이 안되 시간이 안되 지금 여름이야 온도계 봐 아 진짜 갈비 아 진짜 갈비 헷갈리잖아요 아 이제 여기도 돌았으니까 여기 여기로 한번 돌아보자 가자 아 멀고 멀고 튕겨야지 어 잠시만 그러니깐 나 먹을게 별로 없네 이거 개구리 뒷다리 요리있나 이거 이거 뭐 뭐 넣어야되지 여기있다 버팔로나 몇마리 잡자 야 이것도 25%밖에 안남았어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지금 몬스터고기가 없어서 고개 두개 베리 그래요 아 이거 하운드잖아 어 오 네 야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1, 2, 3, 4, 5, 5, 6, 6, 7, 8, 9, 10 이거 마우스로 하는 수밖에 없나? 그냥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거 그냥 회수를 하죠? 리셋하는 게 아니다. 아 이거 봐. 회수해. 회수해. 음. 문서고기도 생겼네. 대진, 대진하자고까? 아니, 아니. 사냥하기로 했으니까. 사냥하자. 일단 넣어놓고. 미트볼 나왔는데? 버팔루씨들. 어이. 버팔루씨들. 자, 일로 와보셔. 아, 위에 있는 애들인데? 얘 발전기네. 아, 제기랄 발전기야. 아이고, 아이고. 니가 벙개 맞은 애 없냐? 벙개 맞아서 고기가 된 애가 없나? 아, 왜 체스터를 때리고 그래? 부상한 체스터. 야, 이리와. 어요, 아이고, 저기 보팔루있잖아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한 마리만 더 잡을까? 한 마리만 더 잡을까? 오케이 으아! 어 야야야 그냥 가면 어떡해 야야야야야 뭔가 이상하다?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죠? 두 마리 정도면 되지 뭐 옹? 응? 응? 뭔 일이지? 응? 그러잖아요 똥이다 똥줍자 예전에 똥줍는 똥푸는 사람도 있었던거 아세요? 똥푸 똥 깔끔하게 퍼드립니다 똥똥똥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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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뭐해 아무인 척 안하고 있네 야 여기서 뭐해 야 여기서 뭐해 혼자서 쓸쓸했겠다 아까 전에 나와가지고 오우 차가버스 누가 없어 야 나 도끼로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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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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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네들때렸다 맞다 자, 죽었네 아, 잠깐만 이거 죽어도 못했네 너, 맞아 가자 가자 아, 자, 잠깐만 이거 죽어도 못했네 아이고 멘탈이.. 멘탈이 망가질려고 하는데? 음.. 좀 더 넣어놓고 똥도 넣어놓고 잠자루채도 참 만들어야지 작은 고기가 몇개 없네 아니 저 이걸 왜 들고있어 계속 횃불을 딱 받게 저거 이제 말라도 어쩔수없어요 저거 다 충당할려면 버팔로 끊임없이 잡아야돼 그냥 아니면 거미사냥이나 그것만은 할수 밖에 없어 냅둬 냅둬 나 그냥 고기뭉치 만들어야지 고기뭉치 만들어야지 고기뭉치 만들어야지 여행다닐거야 어? 이거 버팔로 터 고기뭉치 고기뭉치를 해서 보팔로 아 보팔로래 어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뭔관리야 두루.. 두리안 두리안이란 관이 나왔네 신기한 관이구나 내밀고 아 잠깐만 나 그거 만들어야지 백일이란이 응 아뇨 아뇨 체스타 체스타 재이정 하니 고기도 두개 고기냄비 2개나 했으니까 2개나 했으니까 여기 다 돌고 다 돌고 올 수 있을 것 같애 어!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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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늪지대가 정말 힘들다 어 너 이거 가자 일단 가자 그린 버섯을 최대한 많이 해 이게 정신적 효과하는데 굉장히 좋거든 물론 구워먹는다 아이고 야야야 체스 체스 일로 일로 아 체스 어떡해 어 그린 버섯 왜 이렇게 많지 그럼 아니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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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이 노래를 한단 체스터야 이거 이것도 참 이거 체스터 디자인 되게 잘 한 것 같애 되게 심플하면서 어 귀여워 아 비오고 있어요 재길아 비가 오고 있어 너 이거 먹을래? 이거 벗어줘서는 친구 안되지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야 꽃이라도 따 꽃다 꽃다 몰라 그냥 어 그린 그린 벨로타모 이거 안좋아요 지금 비가 떨어져서 정식력도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떨어지고 있구요 꽃 그래도 꽃이 있어서 아행이네 야 체스터 때리지마 야 체스터 때리지마 야 너 너네 체스터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 무서워 나도 네 체스터 우리들 빛나는 사람 흥 빛나는 사람 어떤 사람 자체스터connect 예 정신력이 겁나게 빨리 떨어지죠 어 여기 삽이 있는데 진짜 무덤이 있네 아야 오지마 오지마 아 나 진짜 너 혼난다 야 야 야 혼나 아이고 아이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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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 뭐야 이거 야 체석 때리고 있어 왜 너무 많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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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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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라이프 기부 어쩌고 저시기 고기 있으면 구워 먹어야죠 어? 발견 이걸로 발견 아 이거 먹어 어 잠깐만 야 우리 뭐 버릴까? 이거 해머 버려 잠깐만 기억하고자 하시고 요 돼지들을 끌고온다 잠시만.. 이십 이십말리를 잡아야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치겠네 이십말리를 잡았는데 뭔소리야 이거 어디서 대규모 적장이냐 아? 아 저거 뭐야 나 겁나 깜짝 놀랐잖아 야 겁나 깜짝 놀랐잖아 뭐야 이거 왜 나무통에 대구 시위를 하고 있어 나무집에 대구 이건가? 예 예전에 그 돼지삼형제에서 그 집에 집을 그 늑대가 후우 불면은 집이 휙 날아갔잖아요 그걸 저의 저 거미는 본거야 자기의 입기분을 어떻게든 저 돼지집을 날려버리고 싶었던거지 음 음..잠깐 이게 저게 너무 많은데? 버섯이요? 이거 구우면은 정신력 채워주잖아 어차피 뭐 피통이야 힐링 세이브 있고 힐링 세이브로 채우면 되고 힐링 세이브도 40개까지 겹쳐지는거 같아요 모 commercially 힐링 세이브 틱트 뭐라고 그림버섯만 쓸만한거 같아요 그림버섯 그리고 뭐 나오려나? 아 뭐 이상한거 같네 아 뭐 이씨 하나 야 니네 왜그러냐 하나씩 나오기로 작정을 했나? 하나씩 꾸역꾸역 나오냐 버릴것도 없는데 이제 오케이 가자 저기서도 뭐 이씨 퍼플 부속 나오면은 대박이다 진짜 레드네 다행히 퍼플까지 나오면 거미지를 안벌렸어 거미지를 안벌렸어 레드네 레드네 레드말 왜이렇게 많이 나오냐 블루보석은 블루보석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쓸만하거든 나 일루와 일루와 체스 야 너 계속 우리 체스터 어어? 너 이씨 야 너 이씨 계속 때려 어? 손 날라고 야 나 이게 되게 많은데 아이고 나 배고프다 왜 자꾸 자꾸 때리면 혼나나 아 이게 나를 때려? 이게 겁을 상실했어 야 너 겁을 상실했어? 혼날라고? 아야야야야야 잠깐잠깐만 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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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럴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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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었어 아유 왜 검유를 들고 가야지 저 상태에서 어떻게 검유를 들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지 내가 이 멘토를 이기면 꽉 차서 못 넣고 얘한테도 왔는데 여기 체스터 때리지마 귀여운, 귀여운 등이 체스터 댄병 아유 이게 되게 문서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어 체스터 잔다 체스터는 자는것도 귀여워요 체스터는 자는것도 귀여워요 체스터 아아 그린 40개 채워 가겠는데? 버섯 버섯 자라면 40개 채워 가겠는데요? 음 음 요거 밖에 안나왔네 오늘 하루만 다 놀고 집에 갈 수 있겠다 스.. 오늘이 끝나기 전에 음 근데 아까 머로 잡음 편하다고요? 그 그 비 비 길에 말고는 너가 아까 무슨 침? 오wuced 이 잘 plötzlich 아우 비만 20마리 잡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거 언제 20마리 잡고 있어 아이고 나 정신력이 겁나게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뭐 구워야 될 것 같은데 꽃을 좀 따던가 아 그러면은 가장 편하게 잡는 방법은 그 벌 덫 20개를 20개를 깔아야 된다고요 아 20개가 아니라 5개 비만인 5개 아 벌 겁나게 잡으려겠네 아 얘가 제가 내가 지금 멘붕 산텐데 거의 어 지금 보이는 무덤 다 팠어 이것도 팠죠 이건 팠나 이건 안판거 안판거 같은데 팠나 꽃 좀 줍자 꽃 좀 줍어 꽃 꽃이 정신력이 오나 올라가요 그래서 많이 주신다면 좋아요 네 그거 이미 터치했었어요 아 다 했구나 다 팠네 응 가자 가자 정신력이 너무 떨어지긴 했지만 꽃꽃 꽃 꽃 주워서 조금 해 놓겠다 으어어어 아니 삽입 야야야야야 텐스 텐스 라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 그냥 와 그냥 와 아물라 황금 황금 나 황금 버렸지 아니 그냥 집에 갔다와야지 귀찮다 템도 정리하고 어 그 다음엔 음 여기를 좀 탄색해볼까? 여기를 좀 탄색해보자 뭐 비마인으로 잡아요 비마인으로 비마인으로 잡죠 자 버프 받으면서 가자 길버프 50% 이동력소 향상 노도 나를 따라올 수 없지 이 길 위해서라면 노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 하운드는 따라온다 따라오는데 따라잡진 못할걸 못할걸 따라잡나 길 위로만 이렇게 도망다녀본적이 없어가지고 하운드 나왔을때 짠 지리다 와 지리다 이사 나 이 상황이 다르기 힘듭니다 부담 일단 지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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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지리다 지리다 아.. 이것도 40개가 언제 다 찼냐 음.. 여기다 놓자 어딨냐 여기다 놓고 빨간 보석만 14개야 빨간 보석은 정말 많네 야아 개똥벌리도 아 개똥벌레래 무당벌레도 어 25이나 돼 이게 이거야? 아 어 이거 여기 있었네? 아 있었는데 깜빡하고 내가 어렸지마 야 이거 이거 너희도 넣어 삽은 어디갔냐? 삽 만들어야 되지 아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비만이는 알 것 같다고 컨트롤에 내가 볼게 자신이 아니라 컨트롤에 내가 볼게 자신이 아니라 지스를 씻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지마 오지마 가 아무것도 안 보이시네 이게 저녁이면 완전 저녁이면 애들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 오우 오우 오 오우 오지마 이야 아프다 아파 야 쟤네 다 잡을까? 얘네 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고 보니까 야 체스터야 잠깐만 체스터 잡자 야 줘봐 야 누구야 거기 있어 그대로 야 일로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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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잡아 아이고 아이고 잡아 잡아 아아따 잘잡는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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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채워야겠어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아이고 존해 어 빨간불 나왔다 빨간불 나왔다 빨간불 나왔다 야 야 1벌 열 마리 잡았나봐서 열 마리 잡았나봐서 자 아 아유 14마리 잡았어 14마리 잡았어요 야 15마리 아우 아주 좋아 야 너네 집에 들어가지마 빨간불은 안키워 음 빨간불은 안키워 다임말이지 세기털로 만드는 세기털로 만드는 세기털로 만드는 무비야? 희나운드 아 쟤네도 끝까지 따라와 이게? 자기네들에게 그 1벌을 내놔라 이런건가? 1벌을 내놔라 막 이런건가? 야 이리와 이마 이리와 이마 어이구 또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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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 사람 넣어놨고 야 이 사람 또 넣어놨고 야 에이 그만 좀 공격해라 걔가 뭔 잘못이 있겠냐 이 사람 아 저거 죽일수도 없고 저거 죽일수도 없고 아 저거 죽일수도 없고 아 이 사람 따라오지마 이제 안따라오겠지? 아아아아 그래서 따라와요 와아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있어 오지마아 따라따라따라따라라 이걸 한번 놓고 또 잡으러 가야지 자 거기서 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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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되게 나쁜거같애 왠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들 막 납치하고있어 어 22만이나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았다 하루많이 다 잡았는데 자 20마리에 20마리에 나무가 벌써 떨어졌네 어 20마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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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금